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음,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음,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는데 높은 데 올라오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산이 좋아요. 이렇게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답답했는데 높은 데 올라오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산이 좋아요. 이렇게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다시 들으십시오.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나사 좀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옆에 있는 나사 좀 주세요. 옆에 있는 나사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철사를 잘라야 하는데 팬츠가 어디에 있지? 철사를 잘라야 하는데 팬츠가 어디에 있지?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6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누군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서 여러분이 불쾌함을 느끼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한다면 직장 내 성추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버스나 지하철에서 누군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서 여러분이 불쾌함을 느끼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한다면 직장 내 성추행입니다. 직장에서 성적인 말을 하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오래 쳐다보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신체적인 표현을 하며 농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직장에서 성적인 말을 하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오래 쳐다보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신체적인 표현을 하며 농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한다면 회사의 고충처리기관에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한다면 회사의 고충처리기관에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한다면 회사의 고충처리기관에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한다면 회사의 고충처리기관에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요즘 회사에서 일하기 참 어려워요. 왜요? 무슨 힘든 일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아니에요. 회사 동료가 불편해요. 어떻게요? 일하면서 자꾸 어깨나 등을 만지고 팔짱을 끼려고 해요. 그럼 윙크를 하고 손으로 키스도 해요. 그건 성희롱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직장 동료라서 참고 있어요. 회사에 상담을 신청하고 안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회사에서 일하기 참 어려워요. 왜요? 무슨 힘든 일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아니에요. 회사 동료가 불편해요. 어떻게요? 일하면서 자꾸 어깨나 등을 만지고 팔짱을 끼려고 해요. 조금 윙크를 하고 손으로 키스도 해요. 그건 성희롱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직장 동료라서 참고 있어요. 회사에 상담을 신청하고 안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저도 잠시 모두 소용합니다. 다시 hart과 함께 신청하세요. 저는 지구하고 온다. 그래서 아침인데요. 저는 지구하고 왔어요. 그런 일을 보면 어떨신가요? 저는 지구하고 전용key. 저는 지구하고 온다. 제가 지구하고 온다. 저는 지구하고 온다. 이제는 지구하고 온다. 제구도를 원하는지 전용으로 앞이라는 표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